91번이 이게 z가 제곱하면 예뻐질텐데 제곱하면 2분의 1 플러스 이하의 마이너스 1이어서 제곱하면 1이야 i야 i야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짝수차수만 딱 나오니까 i의 제곱, i의 세제곱, i의 세제곱, i의 네제곱, i의 다섯제곱이네 근데 i는 지금 계수가 다 1이지 그럼 4개씩 묶어서 더하면 합이 0이잖아 그래 그럼 이렇게 4개 묶으면 되지 여기 합이 0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그냥 i만 남은 게 맞지 1이 아니라 됐죠? 빨리 됐지? 이거 소수는 좀 잘 기억해놔 제곱해서 i 되는 거